네 반갑습니다 허브게용재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액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저희도 사칭 채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있구요 저희는 카카오톡 IDHERB2019로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벤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IDHERB2019로 친구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사실 장이 뭐 2차전지 쪽이랑 그리고 2차전지 쪽이랑 코로나 백신 바이오 이쪽은 좀 약했어요 오늘 약했는데 어쨌든 이슈를 체크를 해보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치료제를 구매를 했다 이런게 의미 없죠 어쨌든 확진자가 뭐 지금 한 미국 내에서만 어 지금 아 전세계가 3만 이거 지금 몇 명 나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3만 2천명 나왔다 그리고 코로나 15만명 넘었다 반응 안하죠 국내 4개월만의 최다 확진이다 재감율도 높아진다 반응 안합니다 지금 위중증 사망 5월 이후 최다다 반응 안합니다 왜? 그런데 코로나 뭐 사실 언제든지 건들면은 톡톡 튈 수 있는 그런 이슈인건 맞다 이슈인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너무 뭐 로봇이니 원전이니 재건이니 풍력이니 2차전지니 태양광이니 방산이니 움직이는 테마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에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 이유를 별로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고무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지켜주는 게 좋다 라고 하는 이 액세스 바이오는 17,000원 부터 대략 한 16,500원 17,7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은 17,000원 17,700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17,000원에서 버텨주고 17,700원에서 시세주고 깨니까 저항됐다가 저항구간이 지지구간에 깨니까 저항됐다가 거래 터뜨리면서 올라와 주고 또 한번 거래 터뜨리면서 깼다가 다시 회복해주고 지금 계속 여기서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서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안 깨지는 게 정말 천만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를 놓고 보면 이건 뭐 일시적으로 한번 확 밀린 추세를 제외하고는 요렇게 좀 태워주고 있거든요 이 경사가 좀 급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요렇게 좀 저점을 높여주는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가격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저기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은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있다 즉 일봉상으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17,000원과 17,700원 봤었죠 17,700원 요 구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여기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좀 중앙값인 것 같다 이만큼 빠지면 올라가고 이만큼 빠지면 좀 올라가고 이만큼 빠지면 올라가고 이만큼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하지만 이 파동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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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이따가 커지고 이따가 커지고 이따가 커지는 이 파동 자체가 이제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봉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파동 자체가 위로 크게 움직여야 된다 위로 크게 움직여야 된다 위로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다른 코로나 치료제도 보면 시젠온을 버텼다 굉장히 비슷하죠 아니 액바지 이 시젠을 보면은 보시면 파동 자체가 얘도 근데 얘는 뭐 워낙 예전부터 그냥 움직였던 친구라서 요 파동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PCR이니까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SD 바이센스는 무너졌고 진 매트릭스도 되돌림 주고 깨졌고 액세스 바이오는 그 자리 오상자이엘도 그 자리 오상자이엘도 좀 버티고 있는 게 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EDGC 깨졌고 휴마시스 고자리 고자리라고 하는 게 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파동을 줬던 그 중간 자리 중간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랩지노믹스 마찬가지죠 랩지노믹스는 뭐 개별 이슈를 좀 터뜨린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좀 약하고 원숭이 관련주 중에 파미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대장급으로 좀 치고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파미셀도 주는 척 하더니 다시 한번 고가 시도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파미셀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더라구요 그죠? 근데 이제 액세스 바이오는 사실 뭐 두창이고 뭐 코로나고 다 떠나서 어쨌든 진단 쪽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확진자가 좀 중요하죠 미국 내 확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과거로부터 보면 제가 과거에도 액세스 바이오 영상을 꽤 많이 찍었는데 요 구간 요기를 뛰어 넘어줘야 돼요 요 시세를 줬던 구간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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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대량 한 17,000원 구간 깨놓고 숨 골랐다가 상승 후 조정 줬다가 팍 땡겨준 구간이 여기거든요 얘도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거 얼마야? 거기가 얼마다? 22,000원이다 22,000원을 뛰어 넘으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오늘도 감주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누구죠? 빌게이츠가 SK바이오사이언스 만난다 그래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또 바이오가 될지 한번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하단에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어제 오늘 8종부 정도 수익 청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만원 이벤트 지금 재계약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내일은 좀 더 바이오 쪽에서 양봉을 좀 뽑아내는 흐름을 보이자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HRB2019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금요일날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